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언어는 여드름 생겼어요 저는 항상 여드름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여드름 이 단어 같이 배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중국어는 도도 도도 네, 글 보면 이거 있으면 다 병 나는 듯이 비에요. 이거 나면 다 병이야. 병. 밑에 고이것도 또에요. 또. 이거 또는 콕는 듯이에요. 우리 먹으면 콩. 그래서 우리 여드름은 콩같아 생겼어요. 어, 그래서 이거 콩 위에다 이거를 붙어 놓은 거에요. 이거 나오면 병이에요. 그래서 또 또 또 또 또 또는 명삽이에요. 같이 붙어 놓은 동사는 정 정 정, 또, 또 정, 또, 또 여드름 생기다. 여드름 났다. 정러 이 크, 또, 또 정러 이 크, 또, 또 여드름 하나 났다. 크는 여드름 양삽이에요. 정러 흔더 도도 정러 흔더 도도 여드름이 많이 났다. 랜상 정 도도 랜상 정 도도 여드름이 얼굴에 났다. 랜상 하지만 지는 지는 짰다. 도도 은 도도 은 도도 은 enko 여드름이 매우 아프다. 밤새워 여드름이 났다 생리기간에 여드름이 생기다 너무 피곤해서 여드름이 났다 야리太大了, 장어 헌더 도 도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여드름이 많이 생기다 나는 여드름 피포라서 항상 여드름이 났다 도도, 여드름, 이해하셨나요? 여러분은 저처럼 여드름 많이 생기지 마세요 건강하세요,再见 우리는 저처럼 여드름